또한 지금 광어 철이여가지고 광어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광어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 집 근처인 거예요 차 타고 1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광어가 되게 모르겠다 그냥 약간 동네시장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내가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보고 포기를 당겨 볼게요 나오죠? 오직 그리스 형님은 고총콘이었어 너무 아름다워요 하얀색 치즈소스 와아 와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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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프랑스 참기름 애플 물에 꽂기 2 Down 2 1등 6분 소금 10분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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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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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소금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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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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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안 먹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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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옵시다. 마음 비운하게 올라가 버립시다. 사실 어제 제가 특별한 거로 주문하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다른 거 더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버렸어. 자, 그래도 안 먹어야지. 오늘은 사와름이 일찍 자리에 드러집니다. Shut the door. 고마원도 시키는다. 전자석 안... 아, 더워. rooms 치즈 치즈 식용유 치즈넥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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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집은 슬리데디 슬리데디 소금 유호를 넣어주세요 소금 스테이크 스테이크 소금 당면 설탕 소금 우유 고춧가루 은이이홉 장바다리 내놓은것이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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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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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